또 툭 치네 아 지금도? 어 세게 세게 쳐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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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약하잖아 약하잖아 드라이브만 줘봐 드라이브만 라켓 바꿔봐 이거 레슨용 라켓이라 사고 드라이브만? 어 드라이브만 짧게 짧게 줘 이거 니가 지금 이렇게 친단 말이야 이렇게 친단 말이야 똑같지 않아 너랑? 아 다른데? 이렇게 치잖아 백스윙이 없네 백스윙이 없어 어 기다렸다 여기서 쳐야지 난 여기 난 여기 그래야 놓고 그래야 놓더라도 이 사람이 못 들어온단 말이야 스윙이 들어갈 수 있어야지 스윙이 들어가야 사이드도 조준하고 가운데도 조준하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빼고 와야 돼 그냥 아예 애초에 이게 되는게 아니라 응 그 템포를 키우고 싶으면 네가 가야지 가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스윙 타이밍은 항상 거의 비슷한 데서 치되 네가 템포를 끌어올리고 싶으면 가야된다 앞으로 가라고? 이걸 끌어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걸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이런건 밀어놓고 완전 밀렸을때 이렇게 놓는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냥 흘려보내는 볼인건 아니라 공격적으로 쳐야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래야 놓으면 속는단 말이야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쳐야지 솔직히 다리가 계속 들어가고 다리가 들어가는게 아니잖아 몸이 들어가야지 다리가 들어가는게 아니잖아 너가 다리가 안들어가냐고 그냥 앞에서만 치려고 하잖아 전반적으로 드라이브랑 푸싱을 칠때 다리가 덜 들어가고 치고 있다고 많이 들어가야지 이렇게까지 스윙할필이 없고 딱 잡아 스윙만 하고 그렇게까지 스윙할필없고 스윙만 하고 스윙만 하고 힘좋았다 근데 이런거 막 이렇게까지 할필이 없고 잡아놔야지 이것도 방금 벗어난거잖아 이런거 막 벗어났잖아 다리가 더 가야지 사이드만 드라이브만 네 왜 옆에서만 치려고 그래? 옆에 위에서도 쳐야지 앞에서 아니 아니 위에서 위에서 여기 말고 여기 여기서 쳐야지 여기서 거기서 쳐야지 어 오케이 오케이 왜 옆에서 쳐 어? 어? 왜 옆에서 맞았어? 원래 옆에서 쳤었어 계속? 아니 앞에다 친거 같은데 세이 치려고 보니까 백스윙을 크게 하니까 그런거 같아 그래도 여기서 쳐 여기서만 어 백스윙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스윙 들어가야지 이렇게는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빠졌을때인데 빠졌을때 보통 이렇게 치는게 훨씬 더 좋아 잠깐만 빠지면 뭐해야돼요? 빠지면? 만약에 게임 때 막 밀렸어 그럼 다 커트 그쵸? 아니 올려도 되지 올려도 되고 커트도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많이 빠지는 애들이면 커트를 놔주는게 좋고 네 많이 들어온 애들이면 올려주는게 낫고 아 다리가 안들어왔잖아 다시 첫번째 안들어왔어 지금 두번째 살짝 들어왔는데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우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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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하나 이렇게 스윙할 수 있으면 스윙 다 하는데 내가 두번 연속으로 주는건 처음엔 스윙을 쭉 해주고 다음번에 오는건 너가 맞춰서 조절해서 스윙을 하라는거에요 빠르면 끊어서 치고 스윙을 할 수 있으면 더 세게 치고 네 들어갔다가 가운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스윙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뽑아놨다가 안 하던지 하던지 해야 되는데 넌 그냥 앞으로 대놓잖아 지금도 그랬어? 방금 여기 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둘 자세 낮추고 자세가 서버리잖아 서버리잖아 이렇게 가야지 계속 낮춰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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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 그치 어 지금처럼 처음엔 걸 더 세게 쳐야지 앞으로 안 나가고 눌렀잖아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 너 조리돌림 당해 조리돌림 어 조리돌림 제발 너 템포도 못 따라가고 너한테 더 몰빵 당해 너 벗어날 정도 템포 피지컬은 돼야지 아 진짜로 맞잖아 저번에 당해봐서 알잖아 어 아 미안 어 아 미안 아 아 아 준비해 준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더 백싱 더 빼주고 하나 넷 넷 자세 더 낮춰봐 자세 더 낮춰봐 자세 더 낮춰봐 자세 더 낮춰봐 자세 올라오지마 자세 올라오지 말고 낮게 있어봐 그래서 하나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좋은데 한금 앉아 하하 앉아 앉아 안좋아 took 2 어떤게 좋았다는거야? 안떴어 자세가 너의 자세가? 너의 자세가? 공은 떴어 그건 안좋은거지 너의 자세도 안뜨고 공도 안떠야지 코치님 물 마실래요? 너 마시고와 나 괜찮아 다음엔 준자강은? 지금 안될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그래 지금 나오는 애들 저기 뭐냐 동료분들을 어느정도 비슷하게 맞출정도는 따라가줘야된단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